한 번 팔렸다가 계약이 파괴됐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재매각이 또 무산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된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입찰 결과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다시 유찰됐습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면적 19,432제곱미터에 최저 입찰 가격은 927억 원입니다. 제주시는 부지 매각이 계속 무산되자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난해 150억 원에 이어 올해도 50억 원을 끌어닿을 계획입니다.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완공 목표는 2025년 10월인데 현재 공정률은 69%를 보이고 있습니다.